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인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번에 저희가 칼리눅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도구를 설명을 하면서 그 화면 캡처에 대한 중요성을 좀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가 점검을 대량의 서비스를 점검을 하는데 그 사이트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확인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죠. 못하면 힘들기 때문에 그걸 자동으로 그 사이트 방문한 것을 화면 캡처를 해두면 이게 어떤 서비스이고 그 다음에 혹시나 오류가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불필요한 페이지들이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들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번에는 이제 오픈소스 도구를 직접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 안에 있는 화면 캡처 기능을 좀 활용을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 칼리리눅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이 화면 캡처 기능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큐티캡이라고 하는 화면 캡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화면을 캡처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방문하는 사이트를 화면을 캡처를 하게 되는 것이죠. 큐티캡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들 옵션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옵션들은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환경에 맞게 적용을 하시면 되는데 우선은 기본적으로 큐티캡, 그 다음에 하이픈 하이픈 URL은 그 다음에 캡처를 할 사이트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은 어떤 PNG 파일로 저장을 하셔도 되고요. 이거는 이제 PNG 파일, PDF 파일, 그 다음에 SUG, JPG 파일 여러 가지 형태의 파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점이 바로 이거죠. 여러 확장자들 기능으로 저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그 결과물들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대로 한번 저희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쉬운 것은 여기다 복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고쳐 나가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우리가 접속할 사이트를 선택을 해주셔야겠죠. 네이버.com이라고 이렇게 사이트를 접속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은 네이버.com, 네이버.pmg 파일로 아니면 PDF 파일로 한번 두 개 다 나중에 한번 해보시기 바라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큐티캡이 소문자죠. 네, 큐티캡. 그래서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뭐 원인이 뜨긴 뜹니다. 원인이 뜨긴 뜨는데 엘리트 치시면은 네이버.com, 네이버.png 파일이 이렇게 하나 저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거를 여는 방법은 파이어폭스로 바로 내셔도 됩니다. 네이버.png 파일을 파이어폭스로 이렇게 여시면은 파이어폭스로 이렇게 여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쭉 보시죠. 자, 물론 이제 이게 제가 칼리뉴스가 한글이 안 깔려 있으며 한글 패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요. 일부 화면들이 이렇게 좀 깨진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는 좀 잘 나오는데 이제 텍스트 파일 형식들은 잘 나오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네이버.png 파일로 이렇게 여셔도 똑같이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리뉴스에서는 디스플레이나 파이어폭스로 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pdf 파일로 저장되는 것도 한번 볼까요. 네이버.com.pdf로 이렇게 고쳐가지고 여시면 됩니다. 동작시키시면 되고요. 이것은 이제 파이어폭스 네이버.pdf로 여셔도 이것도 열립니다. 그러면 pdf 파일로 이렇게 연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조금 딜레이가 좀 발생을 시키죠. 자 그래서 pdf 파일로 또 정상적으로 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큐티캡에 대한 디스플레이 되는 네이버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저장하는 기능들을 이용해서 이 칼리뉴스에서도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그 도구가 있습니다. 취약점 분석 도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스파르타라는 도구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만 좀 이야기를 할 건데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 여러 도구들을 이제 종합을 해서 전번에 이야기했던 그 오픈소스도하고 거의 비슷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디스플레이가 됩니다. 근데 이게 바로 이제 큐티캡이라는 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타 스포이트 대상으로 19.68.130.137 이렇게 등록을 하고 동작을 시키면은 여러 도구들 스크립트, mm, nse, nicto, 그 다음에 포트 스캔 이렇게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스크린샵이 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아래 보면 계속 동작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바로 큐티캡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칼리닝스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를 하지만 이런 도구들이 서로 이렇게 칼리닝스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사용해서 이 오픈소스 도구들이 동작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 큐티캡이라는 것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라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항상 고민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어떤 오픈소스 도구들을 제작을 하고 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 크로링을 한다. 꼭 보안뿐만 아니고 여러 크로링을 하게 되는 건데 저희가 이렇게 크로링을 하고 나는데 그 결과값들을 항상 스크린샵을 남기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이런 큐티캡들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아이트위닛스 이거 되게 많이 사용합니다. 아이위닛스는 사용하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오픈소스 도구를 기터브에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활용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기터브에서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셋업에서 CD 셋업에서 셋업을 해주시고 난 뒤에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치 과정은 생략을 하게 될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미리 좀 받아놓은 것이 있어가지고 지울 것이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저는 어떻게 활용을 했냐면은 HFS라는 것을 이제 쇼다는 이용해서 IP를 받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스크린샵으로 하나씩 다 담길 거예요. 한 번에 다 담길 겁니다. 그래서 아이위닛스 그 다음에 웹점 그 다음에 마이너스 hfs 그 다음에 디렉토리는 hfs dir 이런 식으로 남겨놓으면은 얘가 대량의 서버들. 여러분들이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자사 서비스를 점검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대량의 스크린샵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남기겠죠. 네 남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남기는 결과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값을 보시면은 cdhfs dir를 보시면은 스크린샵으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다 남겨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 cdhfs를 이용한 그런 스크린샵 기능들 그 다음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이제 아이디어를 접목을 시켜서 활용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